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시사하는 바와 우리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주식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는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말씀드리면서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악작같이 패권을 거머쥐려는 이유가 바로 반도체의 패권을 쥔 나라가 미래에 패권을 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중국의 심각한 네 가지 사항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1대1로 사업이죠. 두 번째는 불안한 내수 경기고요. 세 번째는 줄어들고 있는 소비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렸고 네 번째 줄어든 투자의 이런 악순환 구조로 설명을 드리면서 중국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또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경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시사하는 바와 우리의 해결책이 뭔지 해결책까지 고민 한번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년 동안에 미국 뉴욕에 약 140조 원을 투자해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인도에는 3조 6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 뒤에 2024년이죠. 내년 말부터 첫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를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20년간 250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에 텍사스주의 반도체 공장 11곳을 짓겠다고 발표했으니까요. 그럼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토대로 해서 비교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반도체 라인을 하나 건설하는 데는요. 약한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한 13조 원에서 20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2년에 공장을 한 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미국 정부가 우리가 많이 투자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투자하면 보조금도 받고 25%의 세액 공제도 받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 정부한테 말이죠. 핵심은 삼성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필요한 게 EUV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노광 장비인데요. 이 EUV 장비가 반도체에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ASML이라고 하는 회사가 1년에 이 EUV 장비를 50대에서 60대밖에 못 만들고 있죠. 그런데 현재 5년치의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대만의 TSMC가 이 EUV 장비를 약 70% 계약을 했고요. 우리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 한 30%를 계약이 끝났다고 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EUV 장비 확보에 열한이 되어 있는데요. 투자의 플랜은 좋지만 10나노 이하로 생산을 할 경우에 EUV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업계 3위인데요. 미국과 인도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2022년 10월 미국은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서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경우에 미국 정부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이 반도체법과 대중수출 규제 등의 조치를 보면 이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말고 한 단계 나가서 중국으로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 10월에도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6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틀을 만든 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디램 그리고 랜드 아니면 파운드리 같은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고요. 제재를 하는 것들은 그 본질은 미국 안으로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포기할 거 아니죠.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현재 5년에서 10년 정도 나는데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의 본질은요. 한국과 대만의 기술을 미국 본토로 가져가서 자국 걸로 만드는 내재화가 핵심이죠. 반도체 법이라든지 대중국 반도체 규제의 큰 그림은 결국은 미국의 세계 3위 업체인 인텔의 야망이 그 구도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15 주식 맛집 입력 후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발 빠른 정보로 주식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86년부터 대일본반도체 협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이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때 미국은요. 디렘 사업을 포기하는데요. 우리는 일본의 과거 사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잃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국도 과거에 반복되는 역사를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고요. 5년에서 10년 이 기간에는 정말로 반도체의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긴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는요. 미국의 큰 그림은 메모리 사업도 미국이 자국 걸로 만드는 내재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명제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의 숨은 의도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CPU 같은 걸 만들더라도요.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메모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협력할 수는 있지만 미국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이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이 1등을 달리고 있고 2등을 달리고 있죠. 이 두 회사를 합치게 되면 점유율이 약 70%고요. 3위 마이크론은 약 20% 정도밖에 안 돼서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파운드리의 자국 내재화 다음은 메모리의 자국 내재화를 반드시 할 걸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을 미국이 보조금 주는 유혹에 너무 빠지지 말자라는 말씀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으로 공장 짓는 것하고요. 돈 버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공장의 위치도 한번 볼까요? 공장의 위치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소비량 중에 아시아가 약한 40%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휴대폰이라든지 그리고 노트북, 디지털 TV를 만들 때 이 OEM으로 만드는 거 아실 건데요.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중국의 전체 소비량은요. 약 한 60%가 되니까요. 문제는 시장이 가까운데 공장을 짓는다거나 또는 시장 안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중국 안에 공장을 짓는 것 또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인 두세 시간 거리 안에 있는 한국이나 대만 이런 곳에 공장을 짓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로 12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공장을 짓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건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고요. 사실 물류비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비용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2, 3년의 단기 전략이 아니라 40년 전에 빼앗긴 반도체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전략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중 반도체 갈등은 50%만 보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매년 즉 올해 10월에도요. 그리고 매년 10월달이 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중국 안에 있는 공장들의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60%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중국의 미국의 아니죠. 미국의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전략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데요. 군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안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산업적으로 볼 때 큰 영향이 없는 제품들은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첨단 기술이나 장비에 들어가는 걸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의 TSMC와 우리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중에서 과연 어디에 미국은 우선순위를 둘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그렇죠. TSMC에 우선순위를 두겠죠. 이 TSMC는요. 파운드리를 컨트롤러 쪽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삼성과 SK하이닉스는요. 작업을 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대만은요. 디램 파운드리를 하지 않고 있죠. 미국의 우선순위에 대만이 당장 1순위긴 할 수 있지만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는 반도체 생각해볼 그러한 재고적인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쩌면 메모리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전략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항공모함 또는 우주선 또는 미사일 또는 군사장비에 미국이 만들지 않은 반도체가 장착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여러분들에게 또 QR코드가 나가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15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발 빠른 정보로 주식을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반도체 중에서 미국이 만든 건 약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를요. 약 88% 정도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같은 추세면 사실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사적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항공 우주라든지 그리고 군사 그리고 방산 장비에 스파이칩이 들어간다면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의 화웨이 업체가 스파이칩을 심어서 정보를 빼냈던 게 발각이 되었죠. 최근에도요. 화웨이 장비에 스파이칩이 심음겨져 있는 부분들을 대한민국에서도 발견돼서 언론에 노출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경제라고 하는 대위 명분은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군사 그리고 안보적인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 패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 본다면 앞으로 10년에서 30년까지를 보면 미국의 비중은 계속 더 떨어지고요. 중국의 비중이 33% 올라갈 가능성을 미국이 예측을 했으니까요. 미국은 사실 이게 두러운 거죠. 이걸 막고 싶은 거죠.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압박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40년 가까이 생산을 안 한 반도체 시스템을 미국으로 다시 돌리는 방법을 한국과 그리고 대만의 공장을 보조금 주면서 유치하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이 파운드리 포럼을 하면서 2027년에 1.4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하는데요. 이는 현재 3단계를 훌쩍 뛰어넘는 굉장히 큰 발표입니다. 기술 격차가 3단계나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선진국하고의 기술 격차가 이제는 4단계 정도 더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생존 전략은 더 첨단의 기술을 앞으로 당겨버리는 겁니다. 이 5나노가 아니라 2나노도 아니고요. 1나노도 아니고 앞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당기는 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짓는 공장을 3년 뒤에 5나노 짓겠다고 하는데 삼성이 2027년이 되는 5년 뒤에는요. 이 5나노 공장은 지금의 14나노처럼 레거시 공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레거시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낡은 공장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에 맞는 5나노 공장을 지어버리면 이 5나노 공장은 2027년이 되는 5년 뒤에는 5나노 공장은 뒤처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낡은 공장을 갖고 첨단 산업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중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안보와 국가적인 생존은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이 이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공포 그리고 중국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떨쳐낼 필요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그리고 중국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으니까요. 상대가 간절히 원하는 걸 지금은 갖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배터리가 없습니다. 중국은 반도체가 없고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쥐고 있는데요. 적어도 5년 안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파운드리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도 5년 내에 5나노라든지 3나노의 기술을 가져가는 거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나가느냐 하는 게 관건이고요. 3년이나 5년의 시간을 한국은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죠. 4단계 기술 격차를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한 중국이 처한 내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 전체의 중국 시장에서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가 이 비구이 위안인데 비구이 위안도 디폴트에 빠졌고 2년 전에 있었던 헝다 사태를 토대로 해서 중국이 한 번 휘청거렸는데 헝다보다도 더 큰 비구이 위안이라고 하는 회사의 디폴트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유축이 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금 이 소비 심리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리사이클에 있어서의 투자적인 부분들의 동맥 경화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건설 투자도 위축이 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중요한 건 자금 경색에 몰렸죠. 그리고 자금 경색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없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청년 실업률 발표 안 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는 청년 실업률이 25%까지 도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여태까지 청년 실업률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청년 실업률 중국이 현재 약간 40% 넘는다라고 하는 잠정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경제 그리고 금융 부실로 인해 빨간불이 켜진 중국의 이런 금융 부실에 대한 부분들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가 좀 괜찮지 않겠느냐에 기대감을 꺾어놓는 이러한 일들이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금리를 유지해도 되지만 중국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는데요. 며칠 전에 중국이 경기 둔화 우려에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이죠. 2개월 만에 인하합니다.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기준금리로 볼 수 있는데요. 외환시장에서 원하는 위환화의 프록시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바로 동조화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위환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져서 강달러가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 부동산 1위 업체 비구의 위환 같은 이러한 사태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유예 기간 남아있으니까요. 물론 비구의 위환 같은 이러한 부분들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나 구경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같은 난관에 처해 있는데 중국에서 반드시 해결하겠죠. 이러한 상황에 중국이 한국을 보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미국도 3년 뒤에 5나노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의 14나노처럼 레게시 공장이 될 게 뻔히 알면서 반도체를 진행하는 걸 보면 상당히 미국이 급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술력에 있는 우리가 4단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더 크게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시사하는 바와 우리의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것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